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일종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큰 그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의 쪽에 서고 정의의 쪽에 서고 사실 쪽에 서고 합법 쪽에 서가지고 시시비비를 보통 시민들이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 그 많은 여러분들 지식인들이 있는데 내놓고 이 문제가 부정선거와 바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명지대학의 여러분들 박영아 교수고 그다음에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성현 교수 이런 분들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인 정교모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방송에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참 지식인들이 참 너무 비겁하다 너무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체제이지 않습니까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은 물론이고 보수주신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한변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한 다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대한변협은 지금 뭐 박주현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저렇게 야단한 지입니까 참 나라가 뭘 믿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선거 사기처럼 이렇게 엄청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국가에서 그래도 좀 물리를 터득하고 옳은 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으니 기가 찬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 무슨 이렇게 8.2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주제로 무슨 이렇게 심포지엄을 개최한 모양입니다 그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오신 이름만 들으면 대개 정치학께서는 원로이자 비교적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단 한마디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 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지금 오염이 돼 있는데 자유가 어떻니 법치가 어떻니 정의가 어떻니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니까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 행포로 변질될 위험이다 여기 이제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맹혜 교수님인데 최근에 한번 이제 은퇴를 하신 모양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수준으로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 그렇게 앞선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수준에서 발전이 지체가 되면 비자유민주주의가 압승할 여지가 적지 않고 퇴행의 길 역주행의 길로 가면 독재로 추락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부 맹혜 교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독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모임에 있으면 정치학을 하신 분들 사회의 영향력을 그동안 행사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또 은퇴하신 분들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을 정말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젊은 날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한국 사회의 십자층들이 얼마만큼 비겁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시장경제가 어떻고 이런 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가장 중요한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모임 같은 심포지엄에서는 우회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박찬욱 교수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전제되어 무절제한 다수지배로 변질할 위협심이 줄고 안정적 체제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도독질해가지고 도독질한 선거가 7번이나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독질을 할 건데 식자층이나 지식인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되고 윤리도덕이 뭡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에 여러분 쳐박아진 사회고 법치고 나발이고 뭡니까 무슨 투표지가 21장에 여러분들 실종이 돼도 경찰서에서 경찰 뭡니까 완전히 깔아뭉기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재검 표장에서 태상 같은 이런 부정선거 여러분들 투표지가 쏟아져도 대법관이란 조재현이 천대엽이 민유숙이 이러면 이동헌이 무슨 안철상이 김상환이 다 깔아뭉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업보를 얼마나 이러면 앞으로 치르게 될지 이게 정치인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 박지양 교수님은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양사학을 하신 분인데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정치공동체의 시민 육성과 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뭐 완전히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인 거죠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글을 또 좀 많이 쓰는 한 분이 여기 나왔던데 윤평준 교수님 윤평준 냉전방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빌면서 자유민주의를 공격하는 한국자파는 한국자파가 뭘 공격한 겁니까 선거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비급함이 그냥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후에 직접 타격탄을 이런들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고 본인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세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맹의 교수들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파리오 강북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두날기로 날아가는 공화의 나라다 윤평준 교수 좋은 이야기네 나라가 기초나 기반 자체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선거를 좌익들에 이런들 장악한 그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이런 판사들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침묵하니까 다 그게 이런 본인들이 다 뭡니까 인과응보로 본인들이 치르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항했지만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은폐 뭡니까 협조하고 이렇게 비겁하니까 아니 파리오 강북 행사를 하면 그 은퇴하신 여러분들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정치학을 그래도 맹시게 했으면 좀 옳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만정이 떨어집니다 젊은 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도 지금 내 눈에는 다 그냥 가짜들인 겁니다 그냥 이익 때문에 뭡니까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한 거지 진짜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다 벌 받을 겁니다 인생 사례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다수와 식자층들이 이 사회의 근간을 여러분들 뒤집어 볼 수 있는 선거부정과 부정선거에 침묵한 그 대가를 세대를 두고 어마어마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것이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고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공직선거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유해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제각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나라 살리기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한국사 전체를 보면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변변히 제 역할한 기관들이 아주 짧았습니다 항상 민초가 여러분들 외침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서 가지고 일어섰죠 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게 되면 그냥 덮이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